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인재 돌배나라 돌배박사의 뜰입니다. 오늘 비가 바람이 불면서 강풍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 오직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서 지금 비구경 나왔어요. 빗소리가 참 듣기 좋아서 한참을 걷네요. 어제부터 이렇게 피어난 빗꽃도 우리집에 작년에 처음으로 왔는데 아주 예뻐서 제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바빴던 봄철이 다 지나가고 나서 기절 좋은 5월이 왔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이렇게 더 좋게 빗소리 들으면서 추워있으니까 정말 이곳에 귀농하고 귀농반, 귀촌반한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돌배박사는 사람들에게 귀농하시고 귀촌하시다고 권해드리고 있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집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남아있는 시간 좋은 시간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